안녕하세요 선행입니다 네 지금 할 모드는요 어 좀 제가 좀 재미있는 모드를 가져왔어요 약간 흥미로운 모드를 가져와봤는데 모드 이름이 뭐냐면 어 줌잉코 모드라는 건데 이게 줌잉코 가지고 여러가지를 할 수 있대요 뭐 여러가지가 뭐 그렇게 많은건 아니고 한 두가지? 아 두가지 정도밖에 없는데 이게 또 영어로 이제 모드 이름을 말하자면 어 빌리저스 노우즈 모드란건데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는거에요 일단 이 모드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나무를 캐야되요 나무를 한 여섯개정도 캘게요 되게 쉐이더 끼니까 어 뭐야 뭐지 나무가 그럼 안 캐졌는데 근데 되게 쉐이더 끼니까 이쁘지않아요 저는 쉐이더를 원래 별로 안좋아했는데 쉐이더 끼니까 뭔가 괜찮은거같애 나 이제 쉐이더 낄래 마크할때 쉐이더 낄래요 테이처픽이랑 어 약간 렉이 있는거같은 느낌 여기 서버에 렉이 약간 살짝 있네요 괜찮아요 됐다 여섯개 캤죠 여섯개로 뭐라냐면 다 목재로 만들어 줍니다 목대? 목재로 만들어 주시고 작업대를 만들어서 여기서 곡괜이를 만들거에요 땅을 파야 되거든요 그래서 곡괜이를 딱 만들고 땅을 가줍니다 이렇게 땅을 파요 철이 필요해요 이게 또 가위를 만들기 때문에 철이 필요하거든요 이거 왜 깨진 돌같지 이거? 됐다 돌꽃갱이 만들게요 돌꽃갱이 됐다 어 여기 석탄도 있네 철 녹이기 위해서 석탄도 필요해요 여기 철이 있네요 바로 철을 캐주시고 어! 여기 상자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 모듈을 위해 가지고 이게 또 줌인을 보려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줌인을 일부러 상자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실 나 상자 못찾을까봐 조마조마했다 다시 이제 올라가야지 올라가서 기억력이 너무 안좋아가지고 어 여기로 파는거 맞았나? 이러면서 사실 아까 여기 꽃 있었을거에요 돌려보면 꽃이 있었는데 빨간꽃이 제가 표시한거였거든요 근데 못찾을 못찾을뻔 일단 석단으로 하나 녹여주시고 오 되게 밝다 쉐더 끼니까 마크 할만나? 뭔가 마크 새로운 느낌 새로운 게임 같애 녹일동안 기다리겠습니다 됐다 하나만 더 녹으면 바로 할 수 있어요 됐다 됐다 두개 녹았죠 이제 이걸로 가위를 만들 수 있는데요 가위딱 만들었다 여기다가 줌인을 이렇게 소환할거에요 어? 근데 이 모드 이름이 뭐라구요? 줌인 코모드잖아요 그러면 줌인 코를 잘라야되는데 미안해 저기 코좀 떼께요 아이고 코 잘렸네 코를 제가 가지게 됐어요 코 이게 줌인콘데 야 콧발이구나 너 뽀로로 안경 빨이 빨이랑 똑같이 너도 콧발이구나 이상한데 이거 근데 이 코로 뭐라 할 수 있냐면 일단은 첫번째 방법 일단 제 코에 끼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뭐야 혹이 됐는데? 뭐야 아까 혹이 여기 여기 제 코에요 이제 제가 줌인코를 가지고 이렇게 낄 수가 있어요 모자처럼 근데 이 이 코를 끼고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 코는 또 빨간꽃이 보이죠? 아 철곡길 만들어야 돼 왜 철곡길 만드는지는 이제 보면 알 거예요 이렇게 철곡갱이 됐다 여기 맞나 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거 어 어 어 어 어 에메랄드 여기 있었네 여러분 뭔가 달라진게 안 느껴지시나요? 원래 여기 있을 때는 주민코가 아무 반응을 안해요 뭐야 나 웰일이 학대됐어 웰일이 학대됐잖아 뭐야 나 웰일이 학대됐어 어 됐다 주민코가 원래 아무 반응을 안해요 봐봐요 아무 솔도 안 내잖아요 아무 솔도 안 내고 가만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에메랄드를 보면은 춤을 춰요 에메랄드 코가 코가 춤을 춰요 이게 이게 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올라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게 내가 보기에 또 연구를 해봤는데 주민들이 이게 마을 mpc 가면 mpc 마을 가면은 주민들이 에메랄드를 바꿔주잖아 그래서 이건 돈이잖아 그래서 mpc가 이거 돈 냄새를 보고 맞고 좋아하는 것 같아 이거 봐 코가 춤을 춰요 이렇게 코가 춤을 춰요 하하하 아니 개웃겨 징징이 같아 코가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춤을 춥니다 이게 에메랄드가 발견했다는 거죠 에메랄드가 옆에 있다거나 그러면 소리를 내요 일단 좀 시끄러우니까 이건 없애고 싶은데 게임모드가 아니니까 그냥 피할게요 제가 이렇게 코의 첫 번째 기능이고요 또 코의 두 번째 기능이 있는데요 일단 이 코를 깨면서 진행을 할까요 두 번째 기능이 뭐냐면 어 네 괭이 괭이를 만들고 저쪽으로 갈까요 이쪽에 이쪽에서 하면 되겠네요 나 크리퍼 얼굴인줄 알았어 저 조각 됐다 괭이로 저 멀리서 주민들은 씻고 그러니깐 코를 떼는 작업을 할게요 아유 코 좀 떼겠습니다 됐다 아유 코가 너무 크시네 이거 코 좀 떼셔야겠는데 이거 아이고 근데 왜 내 코가 아프지 내 코가 너무 아파 뭔가 불쌍해 불쌍하시면 어쩔 수 없어 어 어 이게 애기들 떼지나 어 애기들 안 떼지네요 어 어른들 어른들만 깨지네 그러면 코 좀 떼겠습니다 어 혼자 있고 싶어 이런 말인가 코가 없다는 말 말 걸지 말라는 거 같은데 나보고 말 걸지 말래 코 없으니까 봐봐 봐봐요 이렇게 말 걸면 봐봐 말 걸지 말래 삐졌어 흥 흥 나보고 흥 이래 삐져가지고 삐돌이 삐돌이 삐순이들 어 코 조금만 더 떼까 됐다 조금만 더 떼자 아 코 코 있는 사람 여기 코 없는 주민들 마을이거든요 코 있는 사람 제가 다 떼갈게요 여기 있다 코가 감히 있으시네 코 성형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코가 너무 커요 어휴 미인 되셨네 어 왠지 코 있을 거 같은데 저 사람 저기요 코 있을 거 같은데 저기요 님도 코 있으시죠 어 없네 어 죄송합니다 이따 가서 이제 농사를 해볼게요 이 코를 씨앗처럼 농사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심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조금 더 있으니까 다 할게요 거면은 주민이 생성돼요 이렇게 주민들이 자라기 시작해요 뼈가루를 주면 더 빨리 자라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좀 빨리 자라요 뼈가루 없이도 빨리 자랍니다 점점 자라나고 있어요 보이시죠 눈에 딱 한눈에 봐도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죠 이렇게 기다리면 돼요 계속 기다리면 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자 기다려 보자 한번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웃기지 이게? 이거 자랄동안 난 흙으로 농사처럼 오 쉐도우하니까 좋다이 되게 분위기 있고 아이고 아이고 자란당 자란다 부럭부럭 자라렴 더 빨리 자랄지도 모르니까 뼛가루를 오 빨리 자란거 오 빨리 자란다 봐봐 아 빨리 자라네 주면 줄수록 빨리 자라네요 오 신기하네 빨리빨리 자라도록 오 획전쟁 할때 이 모드 넣으면 대박이겠다 오 획전쟁 할때 막 npc 막 이렇게 말코 주문 못해서 말코를 파는거야 npc 할 대신 그래서 npc를 키워서 자기가 어 그거 교환을 해야돼 그렇게 약간 식으로 넣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 다 자랐나 이거? 아직 덜 자랐네 근데 웃겨 내가 왕이 된 느낌이구만 내 왕 오 내 코 없어도 뭐야 아닌데 나 코 달고있는데 오 뭐야 찾았다 내 코 오 다 자랐니? 다 자랐니? 얘 다 자란거 같은데? 안 자랐어 근데 더 기다려야돼 빠른 진행을 위해서 뼛가루 뽑을게요 뼛가루 비싼게 어 다 자랐다 뭐야 뼛가루 하니까 다 됐어 뼛가루 딱 꺼내니까 다 자람 됐다 다 자란 주민은 이렇게 원래 npc들 기능처럼 이렇게 바꿔주네요 근데 얘 코를 또 뗄 수 있어 아 그래서 얘 코를 떼면은 교환을 못해요 말을 걸지 말래 어? 말을 걸지 말래요 그래서 코를 떼면은 교환을 못하니까 코를 떼기 전에 교환을 해야되겠죠? 그리고 다 자란 npc들은 이렇게 밀려나나? 어 밀려나네요 그러면 코를 떼고 코를 떼고 저리 꺼지세요 저리 꺼지시고 코를 다시 심습니다 그리고 다시 빨리 자라게 코 다 주시고 가야죠 코 다 주세요 코 갚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코를 심어서 어 npc마을을 어 막 생성하시던가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약간 교환하는 컨텐츠에 넣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코를 끼고 엠에데를 찾으면 그냥 그냥 보는 재미? 그냥 보는 재미 이런 것 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이 코는 이 코는 껴봤자 그냥 보는 재미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약간은 흥미로운 어 마을 주민코 모드 이렇게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또 재밌는 모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뿅 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